네, 네, 네 은희야 어, 아줌마 어머니, 벌써 나오세요? 아직 좀 더 쉬셔도 돼 고기는 아침에 무겁고 생선으로 탕 끓였어요 요새야,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주방이냐? 네? 내 주방이야 내가 생각이 있어서 담글 거 담그고 녹일 거 녹여놓고 잤어, 아침에 하려고 너는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다 해버려? 아, 저는 늦게 놔야 돼 이렇게 먹일 거였으면 새벽부터 나오지도 않아 죄송해요, 어머니 오늘만 기다렸다 아, 내 손주, 내 아들 함께 먹는 첫날 첫 끼니 이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양보하고 참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미처 몰랐어요, 정말 죄송해요 쌀 씻어두셨길래 아, 아범하고 하윤이 밥은 저기도 하지 않는다 네 지금 얼른 씻어서 다시 불릴게요 미지근한...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고! 넌 나가있어 네